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두 번 읽겠습니다.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합니다. 1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회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회의장에는 발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. 회의장을 이용하시면 음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. 장소를 둘러보실 겸 직접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거기 서울 호텔이죠? 회의장 좀 예약하려고 하는데요. 네, 고객님. 어떤 회의장을 찾으세요?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요. 회의장에는 발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요? 그럼요. 1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회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회의장에는 발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. 회의장을 이용하시면 음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. 장소를 둘러보실 겸 직접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23번 24번 25번 24번 45 Bulgar 35 45 45 45 46 47 46 4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